안녕하세요. 두산 모토롤은 굴삭기용 유압부품 전문회사로 근본 로봇월드 전시회에 새롭게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감속기는 로봇과 같이 정밀 제어가 필요한 기계장치에서 동력업 전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두산의 정밀 감속기는 지난 3년간의 개발을 통해 일본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보하였고 제품 라인업과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압부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용 핵심 부품 사업에서도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열리는 2019 로봇월드에 방문하셔서 저희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